중국 공산당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도 중국의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원인을 내수부진과 부동산 리스크 등으로 꼽으며 정책 대응을 주문했습니다.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공산당은 시진핑 당 총석이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. 대안으로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전자제품 등 소비진작, 민간기업 투자 지원 방침을 강조했습니다. 시진핑 총석위는 5%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